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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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얼굴 보여달라고요? 안됩니다 ㅋㅋㅋㅋ 진짜 잠깐만 잠시만 제 화면을 공개해도 되죠? 오 됐다 이거 공개되고 있나요 지금? 공개되고 있죠 그죠? 공개가 되고 있죠? 아닌가? 아 공개되고 있구나 지금 그럼 제 모자가 보이시죠? 아하하하 재밌어 반찬가가도 맛있어 그니까 저 엄마도 너무 미안하지만 반찬가도 너무 맛있어 선우 말토득이 21개월 된 아가 같다고? 아니야 김선우 평생 만 5살 안돼 네 자꾸 메리미라는 댓글이 많이 올라오는데 메리미는 아직은 안됩니다 아직 너무 일러요 여러분 선우가 이렇게 섹시한거 처음이라고? 왜? 난 좀 섹시하면 안돼? 하하 여러분 저랑 같이 누우실래요? 이거 한번 해볼까? 진짜? 우리 한번 해볼까? 우리 한번 누워볼까? 우리 침대에 같이 한번 누워볼까? 어때요? 괜찮을 것 같아요? 아직 꽤 안부려요 왜 이렇게 부리는데 자꾸 아이고 아이고 자꾸 숨 막힌네 숨 쉬어요 우리 다같이 숨 쉬자 아 릴렉스 릴렉스 눈 마주치면 사기다 퍼데로 죄송해요 전 사길 수 없어 전 많은 엔진분들이 있기 때문에 응 으어어어어 앟 사모잠 제 선우가 음방제기실에서 인가 쪽 대기실 위층에 가면 아 아 맞아 창문으로 밖을 볼 수 있어요 아련하다 선우가 창문을 아주 아련하게 보고 있는 사진이 있습니다 가을이다 날씨 좋다 사진도 찍었습니다 에어컨 좀 틀어주세요 아 진짜 진짜 이거 뭐야 근데 뭔가 딱 봐도 제이형같죠? HBD Happy Birthday 티오 김선우 안녕? 넌 누구야? 아무튼 생일 축하해요 더 어른스러워 진짜 선우야 쿠키가 누구죠? 말도 안 돼 근데 니키가 원래 왼손잡이거든요 아무튼 니키야 너가 형은 아니지만 그래 앞으로 나도 더 어른스러워질 테니까 너도 더 어른스러워졌으면 좋겠다 알겠지? 와 진짜 다 왜이래? 생축 우리 동생 마이 컸네 이거 성훈이형 같죠? HBDSUMO M Y D R O 이건 제이크입니다 Happy Birthday 선우 My Bro 진짜 감동받아서 눈물 날 것 같애 지금 티오 김떤우 생축 선물로 내 존재 자체만으로 만족하지? Get some help 강하게 살아라 아 삐진거 아니냐고 에이 안 삐져요 티오 선우현 딱 봐도 정원이다 정원아 고마워 누가 제일 열심히 써줘서 너무 고맙고 정원아 고마워 정원아 고마워 댓글에 내가 좀 더 개처럼 굴게 이건 무슨 소리야?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? 개처럼 굴다니 물론 강아지가 나쁘다는 건 절대 절대 아니지만 사람은 사람처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잘생겼다 나 방금 충격적인 거 봤어 선우야 민트 초콜릿 국수 대 민트 초콜릿 밥 WTF 근데 여러분들 진짜 죄송한데 이런 질문 자체가 저는 민초를 모욕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럼 민초 치킨 민초 치킨 빼앗지마 그건 아니야 그건 나도 생각할 수 있어 티초코 또는 파인애플 피자 일부러 이러시는 건가? 근데 방금 어떤 분이 인정 인정 레전드 인정 민초단으로서 인정합니다 그쵸? 아시죠? 이 모든 질문들이 다 민초단을 모욕하는 안 좋게 생각하는 그런 거라니깐요 아 또 또 나왔어 민트 초콜릿 아멘인데 민트 초콜릿 치약 근데 저는 치약이 더 궁금하다 달짝지근하려나? 신기방기 뿡뿡방기 알아요? 이게 뭐예요? 그거? 그거 살짝 그런 거 비슷한 거야? 어쩔티비? 아 요즘 애들 진짜 모르겠다 도저히 신기방기 뿡뿡방기 정한이 아 진짜요? 네 정한 선배님이 왜 만드셨다고요? 대박 신기방기 뿡뿡방기 풍뿡방기 흐흠흐흐흐흐흫 좀 다 착한 성make 미연 authenticity 내 눈이 올라오는 거 내 눈이 올라오는 거 플래시백 스톡 비듀 스톡 비듀 스톡 비듀 스톡 비듀 에엔미 아 아니 자꾸 뒤에 있는 사람 이런 거 왜 그러시는 거예요? 죄송한데 진짜 일도 안 무서워요 진짜 하나도 안 무서워요 제가 얼마나 무서운 거 자주 보고 좋아하는 사람인지 아세요? 아유 그런 귀신이나 그런 것보다 사람이 더 무서운 거예요 키리언 내 보이프렌드 레전드 Who are you? 선우 피카츄 닮은? 말도 안 돼 선우의 잔디 맛이 어떨 것 같아 별로 안 좋지 않을까요? 팡 맛 날 것 같아 성적이었음 저는 성적이었음 지금 지금 선우의 해임아 이른바 선우의 해임아 좀 무서운데? 미인와일 스톡 비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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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시만요? 너무 가까운데? 오케이! 나 이런덕 처음이야 불 너무 큰데? 다시 할게요 예감이 좋지 않은걸? 헐 꺼졌어 어떡해? 잠시만 어떡해 어떡해 아 어떡해 아 어떡해 아 어떡해 하하하하 왜 이렇게 어렴 보이지 나? 뭐하는거야? 여자를 만났어 그 여자 이름이 엔진이야 근데 그 엔진한테 궁금한게 생겼어 혹시 나 너 좋아하냐? 너 나 그냥 그대로 아 아 아 선우가 갑자기 삭발을 하고 와도 계속 선우를 좋아할거다 그러면 다들 하트를 보내주시구요 아니다 난 선우의 삭발을 보면 마음이 좀 흔들릴 수 있다 손 이모티콘을 오 네 일단 하트도 올라왔고요 하트가 좀 더 많고요 잠시만 손 이모티콘 왜 이렇게 많아 하나도 없을 줄 알았는데 또 이거 지금 장난치는거죠 또 진짜 못됐다 아니 진.. 제가 삭발하면 저 별 안좋아하실거에요? 그래도 하트가 많아 잘 도와준 사람은 많아 그럼 늦지 뭐 그럼 그러면 전혀 흔들리지 않아 난 전혀 흔들리지 않는 멘탈을 가지고 있어 갑자기 발을 또 올려주시네요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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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 아